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역시나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하십시오. 그럼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을 각각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출전 종목 한 종목씩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백금 TNA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백금 관련주라기보다는 여러분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디테이터라든지 무전기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레이저 디테이터라는 게 우리가 자율주행에 싸는 레이저라기보다는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으면 그 차량 카메라에서 CCTV에서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지가 되잖아요. 그 감지해주는 시스템을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전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무전기 누가 쓰냐라고 하지만 실제 건설원장한테 가면 무전기 다 씁니다. 또 비게 칠 때나 비게 나중에 철거할 때도 마지막에 담병 넘길 때나 이럴 때 교통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무전기를 씁니다. 그런 무전기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아시는 블랙박스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가 2020년에 영업이 61억이었습니다. 2021년에 100억까지 나왔고 작년에 지금 여기 HTC는 안 나와 있는데 154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7% 정도 상승을 했던 회사입니다. 거의 매년 50%씩 실적이 상승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몇 년 동안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 2017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늘려볼까요? 이때 급등이 한 번 나온 다음에 바닥을 잡고 나서 한 번 시세가 좋을 때 장이 좋을 때 한 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힘을 못 쓰고 내려오고 지금 겨우 장기평대를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받쳐지지 않아서 못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481선을 돌파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백금 TNA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백금 TNA 언급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 대한항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주쌤이 가지고 오는 우량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출전 종목을 우량주와 중소형주 골고루 가져올까 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 섹터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 항공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적자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물 사업 부분을 잘 키워서 결국에는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실 원래 항공 매출에서 여객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가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늘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해제가 된 상황이죠. 이제 중국의 단체 패키지 여행들도 풀리게 되면 중국 여행 수요까지도 늘게 되면 관련 여행 수요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대장주인 대한항공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 주쌤이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이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지난해 리오프닝 이슈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세 굉장히 높게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2021년도였죠. 2021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그런 여행 트래블 버블 제한 풀린다는 소식 들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 늘게 되면서 주가가 이후로 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다시 조정받고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리오프닝 해제 이제는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보면서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유니트론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제품 일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했던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것보다 이 회사가 국책과제로 AI 관련된 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국책과제를 많이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AI 관련된 쪽으로 엮여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엮여서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쳐다보기 힘들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AI 쪽 섹터가 계속 힘 있게 올라갈 교회 계속 후발주를 찾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이미 국책과제를 조금 수행했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거기다가 이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은 실적이 기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2020년에 62억 영업이 찍었다가 2021년에 101억,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3분위까지 해서 200억 정도, 19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4분위까지 한 번 이미 200%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주가에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번 주고 나서 지금은 저가를 올리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갔을 때 가격적인 부담감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유니트론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론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 간에 주식와이프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가 비행기 탔으니까 여행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주, 에드캡 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런 중소형 여행 종목들 공략할 때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행 관련 산업이 그냥 완전 바닥 그 이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적자 전환된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 풍선을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그래도 늘긴 했지만 과거에 적자 폭이 원체 지금 크다 보니까 자본 잠시까지도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해서 나는 여행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찾아야지 하다가 실적 안 보시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공략하시다가 지금 3월 회계감사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된통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쌤이 톡방에 오늘은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주쌤이 딱 리스트로 뽑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좀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쌤 톡방 무료로 지금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넘어오셔서 내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매출 실적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실적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레드캡 투어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행 사업도 하지만 렌터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여행 많이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렌터카 타고서 여행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었을 거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빌릴 때 코로나 때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들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떠나다 보니까 렌터카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렌터카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레드캡 투어가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선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은 렌터카 쪽에서 끌어주고 이제는 밀어주는 구간이 여행 사업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낙폭 과대 지금 이후에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긴 하지만 저점을 서서히 지금 높이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형태로 갈 때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급이나 재료 이슈나 이슈가 한 번만 더 터져준다면 방향성 상방으로 가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구간에서 삼각수렴 형태에서 상승 추세선을 지지 구간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손절 잡기도 그리고 대응하기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캡 투어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OCI 들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남자의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 뉴스 때, 그 당시에도 저도 매매도 해봤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억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해서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자의 주식이라고 했던 2010년도에는 그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1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던 때였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공급 과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의사가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을 세우면서 다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실리콘은 그 원자재보다는 그걸 가공할 때 드는 전기세가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전기값이 쌉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를 수급하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상승해서 40달러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4% 그리고 영업이익 56% 정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완전히 터널아운드를 했다라는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죠. 그 얘기는 지금 주가를 매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큰 손들은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들 확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부족해가지고 겨울을 힘들게 겪었던 유럽 그리고 어쨌든 원전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 전쟁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들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올해 최대 3만 톤 규모의 증설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가 되는 종목 OCI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 와이프의 캠트로닉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캠트로닉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K-반도체 칩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관련 소재를 국산화한 이력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2024년도에는 자율주행을 4단계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는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상용화를. 그런데 캠트로닉스 쪽에서는 사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ADAS 기술까지 보유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산업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실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업황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높아서 사실 업황 실적 안 좋은 기업들 많은데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위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지금 3월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캠트로닉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주쌤이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봉, 매직봉이 한 번 떴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인데 이 종목 일단은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3가지 출전 후보 종목 들어봤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출전 종목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형재 전문가님의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저는 OCI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이형 분명히 계속 하나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본을 쓸 때는 9만 5천원에서 매 숟갈 9만 5천원 잡았는데 지금 9만 7천원입니다. 2천원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9만 7천원에서 9만 5천원 정도 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8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8만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주식 와이프님은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네, 캠트로닉스 선정해봤고요. 단기 손절가랑 그리고 스윙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금 21선 흐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주쌤이 말씀드린 기준본 구간에서 시가 구간 이탈 여부로 손절가 잡아드리면서 1만 6천 5백원 손절가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스윙 관점에서는 상방으로 2만 1천원 구간대 일단은 1차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스윙 관점에서 2만 3천원까지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오는 구간 보면서 추가 상향 이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1천원 이렇게 1차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2만 1천원, 손절가는 1만 6천 5백원.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